오우 커피 언제 나오지? 커피 왜 이렇게 안 나와요? 오우 와 대박 와 이거를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안 했다고? 아 그렇죠 아니 보기 좋아 빨리 주세요 와 얼굴 화끈거린다 눈을 못 대네 태범씨가 이름이 누나가 알려주기로는 사랑이라고 네 임사랑이에요 아 임사랑? 오우 예뻐 이름까지 예쁘다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? 서른하나에요 오 스물다섯인 줄 알았어 그러면 몇 살 차이죠? 세 살 딱 두 팔이야 진짜 한 스물다섯밖에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오 진짜 엄청 동안이신데요? 감사합니다 오우 왜 땅보고 얘기하세요? 쑥스러워요? 저도 그래요 저런 분들이 계속 매력있잖아요 아 진짜 임사랑씨 서로 호감이 있다 호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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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예뻐 뭐 하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? 아 예뻐보이기 위해서 제가 팩트하고 아 안에서 굉장히 미인이실 것 같은데요 충분하신대요? 아니요 누나가 그렇게 꼼꼼히 설명하네 진짜 진작에 주지 눈을 못 대네 태범씨가 어우 너무 튀린다 좋은 거를 뭐 태범씨는 너무 좋은 거를 속마음이 속마음이 연경씨 무슨 일 있어요? 왜 그러세요? 형 이거 건전자 왜 그래? 형 망가뜨려 아니 왜 뭐 저 판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지금 뭐 무슨 일 안 좋은 일 있어요? 어우 축축해 손에 땀이 형 왜 그러는 거야 되게 실물로 뵈니까 더 멋있어요 오우 이런 칭찬에 제가 좀 야 너무 약해요 저는 약간 뭐 개구장이고 막 이렇게 까불고 이런 건 있는데 아 뭐 멋있어 이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가 좀 이게 오그라들어서 칭찬하지 말까요? 오우 오우 칭찬은 이게 춤추게 하는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이게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지 칭찬은 칭찬을 하면 뭐를... 칭찬을 하면 뭐를... 고라도 칭찬을... 아, 맞아, 맞아. 그 생각에... 왔나? 어, 나왔어요. 드디어 나왔어요.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. 이야... 커피가 진짜 오래 걸리네요. 어떤 게 뭐예요? 이게 라떼? 와, 이거 쏟으면... 저 갖고 왔다 쏟으면 최악이다. 떨린다. 이렇게 해서... 여기, 여기 잡으시면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, 매너 좋았어요. 빨대, 빨대 매너. 휴지 있고... 이야, 진짜... 반갑습니다. 어우 씨, 봐봐. 오, 왜 저래? 손 떠난 거 봐. 원래 더 잘하려고 그러면 저런 실수 나오잖아. 오, 봐요. aying장에서 유행품은 스 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